미나상 고은니찌와! 안녕하세요. 스쿠스쿠의 김수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라가나를 공부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외우셨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수업 들어갈 건데요. 일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자기소개 표현을 한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인사표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히라가나를 얼마나 열심히 외우셨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죠. 자, 첫 번째 글자는 하, 그 다음에 시에 땡땡을 붙이면 지, 메, 마, 시, 때. 같이 읽어보죠. 하지메 마시데.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처음 만난 사이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잘 안 하고요. 항상 하지메 마시데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요거 세 번 외치고 나서 한번 수업 시작해볼까요? 하지메 마시데. 하지메 마시데. 하지메 마시데. 자, 이번에는 요 아래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나까무라입니다. 기무라입니다. 이렇게요. 자, 입니다에 해당되는 표현은 데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나까무라입니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까무라 데스. 기무라입니다. 기무라 데스. 자, 여기까지 합체해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까무라입니다. 하지메 마시데. 나까무라 데스. 자, 이번에는 아무쪼록 잘 부탁드려요. 라는 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선 아무쪼록에 해당되는 글자가 앞에 세 글자예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도에 땡땡을 붙였으니까 도, 우, 소에 땡땡, 소. 자, 안 돼. 도, 으, 저. 이렇게 나뉘겠죠. 자, 우는 장음 처리에서 도, 소. 도, 소. 자, 이번에는 잘에 해당되는 글자가 네 글자예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요, 로, 시, 구. 자, 아무쪼록 잘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도, 소. 요, 로, 시, 구. 자, 마지막 부탁합니다. 가볼까요? 오, 네, 까에 땡땡은 가. 였으니까. 오, 네, 가이시마스. 자, 이 오, 네, 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은 주문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여기 케이크 부탁해요. 할 때는 케이키 오, 네, 가이시마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넣어서 여로식구 오, 네, 가이시마스. 자, 근데 잠깐만 좀 딴짓 좀 하다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인사 표현들을 보니까요. 전부 끝부분에 요렇게 안이 벼어있는 동그라미, 마침표가 쳐져 있어요. 자, 요거는 일본 스타일의 마침표. 자, 요거는 한국 스타일, 요거는 일본 스타일.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일본어 문장에는 요렇게 안이 벼어있는 마침표가 찍혀질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본어의 두 번째 특징으로 갈 건데요. 제가 지금 분명히 도소 띠고 요로식구 띠고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읽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띄어쓰기가 없네요. 자, 일본어의 두 번째 특징은 띄어쓰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요 문장을 보고 읽는 것만 보고도 이 사람이 이 문장을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를 일본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 조요로, 식구오 이렇게 읽으면 아, 내용 모르는구나. 너서, 여럿 식구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읽으면 아, 내용 아는구나. 요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자, 근데요. 우리 교과서에는요. 띄어쓰기가 친절하게 전부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조금 해놨습니다. 자, 하지만 중급 책에 올라가면 띄어쓰기가 없어진다는 거. 요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까무라입니다. 하지메 마시데 나까무라 데스. 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너서, 여럿 식구 오네가이시마스. 자, 근데 누군가가 와서 요 인사를 나보다 먼저 해버린 거예요. 자, 요럴 때는요. 아휴,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요렇게 대답하셔도 괜찮겠죠? 자, 저야말로에 해당되는 표현은 거찌라 커서, 거찌라 커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원래는 거찌라는 이쪽이란 뜻이고 커서는 뭐뭐야말로라서 이쪽이야말로, 이 꼴 저야말로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찌라 커서, 도서, 여럿 식구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우리 요번에는 요 인사에다가요. 조금 더 살을 한번 입혀볼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가무라입니다. 저는 한국인인데 혹시 한국인이세요? 저는 학생인데 혹시 학생이세요? 요런 표현을 한번 익혀보죠. 자, 근데 그거 익히려면 조금 단어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단어는 일본어로 단고라고 해요. 단어, 단고, 단어, 단고. 한 끗자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나라는 표현부터 한번 가보죠. 자, 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와, 따, 시. 와, 따, 시. 와, 따, 시. 자, 근데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복구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복구라는 표현은요. 남자들이 주로 쓰는 나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나와있는 와, 따, 시 라는 표현은 남녀, 노, 소, 누구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소년들의 말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복구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의 경우에는 먹구 도라에몽!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나 도라에몽이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까요? 당신은... 안았다. 안았다. 자, 근데 이 안았다는요. 영어의 you라고 생각해서요. 이거를 말끝마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안았다의 해석이 뭐예요? 당신! 자, 손일 사람한테 당신이, 당신이 이러면 뭐 싸우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았다라는 표현은요. 요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연습용으로만 사용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았다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대신 사용해야 하느냐. 요 때는요. 누구누구씨라는 높이는 존경의 표현에 상의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야마다상이 하세요. 낙가무라상은 학생이세요.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상의라는 표현은 내 이름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야죠. 자, 얘는 존경의 표현이니까 자기 이름에는 절대 붙이지 않고 남의 이름에만 붙여야겠죠. 자, 가끔은 저한테 전화해서요. 저 김상희인데요. 요런 분이 계시는데요. 자기 이름에는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대학생이란 단어 갈 건데요. 자, 우선 학생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줄을 쳐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가에다가 땡땡을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가구세이 이렇게 써있죠. 자, 우리 학생이란 단어는 좀 동그라미 별표 쳐둘까요? 자, 요 단어는요. 쓸 때는 가구세이, 발음은 각세. 쓸 때는 가구세이, 발음은 각세라고 하는 특이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앞에다 요번에 대까지 붙일게요. 대는 나이라고 발음해서 대학생은 나이각세. 자, 다시 한 번요. 학생은 각세, 대학생은 나이각세. 자, 요번에는 회사원 가볼까요? 자, 우선 회사라는 단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회사는 카이, 그 다음에 시에다가 조그맣게 야를 붙여서 함께 발음해야죠. 그래서 가이샤, 가이샤. 자, 이번엔 회사원으로 갈게요. 자, 회사원은 가이샤잉, 가이샤잉. 자, 다시 한 번요. 회사는 가이샤, 회사원은 가이샤잉. 자, 요번에는 한국인 이런 단어도 한번 가볼까요? 자, 한국을 먼저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 꺼꾸, 강 꺼꾸. 자, 요번에는 한국인까지 발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 꺼꾸징, 강 꺼꾸징. 자, 마지막으로 일본인이란 단어 가보죠. 자, 일본은 니헝, 니헝. 자, 일본인은 니헌징, 니헌징. 자, 근데 요 인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징이라는 발음을 사용하네요. 자, 그래서 나라 이름 뒤에 징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메리카였죠. 자, 미국인은 아메리카징. 자, 러시아는 일본에서 로시아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사람은 로시아징.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징. 자, 붙이기 나름이네요. 자, 그러면 요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문법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배울 가장 메인 문장은요. 와, 데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글자는요. 하라고 읽기도 하지만 와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자, 와라고 발음할 때는 뭐뭐은, 뭐뭐는 이라는 주격조사로 사용할 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얘를 와라고 발음하고 뭐뭐은, 뭐뭐는 이라는 조사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데스라는 표현은 아까 했었었죠. 뭐뭐입니다였죠. 자, 그러면 우리 요기다가 조금 더 문장을 한번 입혀보죠. 자, 나는 학생입니다. 이런 거 한번 가보죠. 자, 나라는 표현은 아까 와따시 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학생은 뭐였나요? 쓸 때는 가쿠세이, 발음은 각세이, 각세이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학생입니다. 와따시와 각세이데스. 자, 좀만 더 길게 나는 대학생입니다. 와따시와 다이각세이데스. 자, 이번에는 나는 회사원이에요. 이런 표현 가볼까요? 자, 아까 회사원은 가이샤인, 가이샤인이었죠. 자, 나는 회사원입니다. 와따시와 가이샤인데스. 자, 이번에는 나는 한국인입니다. 가볼까요? 한국인은 아까 강거쿠징이었죠. 자, 나는 한국인입니다. 와따시와 강거쿠징데스.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저는 일본인이에요. 할게요. 자, 일본인은 니헌징이었죠. 자, 나는 일본인입니다. 와따시와 니헌징데스. 자, 이번에는요. 와따시 대신에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요? 낙아무라 씨는 대학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낙아무라상와 나이각세이데스. 낙아무라 씨는 회사원이에요. 낙아무라상와 가이샤인데스. 자, 이번에는요. 낙아무라 씨도 회사원입니다. 낙아무라 씨도 각세입니다. 이런 표현 한번 가볼까요? 자, 뭐뭐 도에 해당되는 조사는 뭐라는 조사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나도 대학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따시 모 나이각세이데스. 나도 일본인이에요. 와따시 모 니헌징데스. 낙아무라 씨도 일본인입니다. 낙아무라상 모 니헌징데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도 만들어 볼게요. 당신은 학생입니까? 이렇게 할 건데요. 자, 까에 해당되는 표현은 한국말도 까, 일본어도 까를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할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문문 뒤에 이렇게 퀘스천마크를 찍지만 일본에서는 의문문 뒤에도 이렇게 안이 비어있는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럼 문장 갈게요. 자, 오늘과 다음 시간에 연습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던 당신이란 표현. 기억나시나요? 아났다 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자, 그러면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났다 와 객세이 데스 가? 자, 대답도 한번 가볼까요? 네, 학생이에요 하면은 하이, 객세이 데스 아니오, 학생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건데요. 아니오에 해당되는 표현은 이, 이, 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이, 에 이렇게 발음하면 이상해서 두 번째 이는 장음처리에서 이, 에, 이, 에 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뭐뭇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은요. 오늘 배우는 문법 중에 발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거 한 글자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에 땡땡을 붙이면 지, 에고요. 자, 거기에 조그마한 야를 붙이면 자,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리마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아리마생 하면은 뭐뭇이 아닙니다 라는 부정형을 만드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이 자, 아리마생만 세 번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자, 아리마생, 자, 아리마생, 자, 아리마생 자, 학생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객세이자 아리마생 아니오, 학생 아니에요. 이에, 객세이자 아리마생 자, 우리 여기까지 합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났타와 객세이 데스까? 네, 학생이에요. 하이, 객세이 데스 아니오, 학생 아니에요. 이에, 객세이자 아리마생 당신은 모델입니까? 아났타와 모델 데스까? 네, 모델이에요. 하이, 모델 데스 아니오, 모델 아니에요. 이에, 모델 자 아리마생 뭐,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요, 반말 표현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본에 놀러 갔는데 아주 그냥 아, 어린 꼬마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반말로 야, 학생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가 존댓말밖에 안 배워서 아니오, 학생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쫀심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반말 표현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학생이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우리 의문문의 경우에는 까를 붙였는데요. 존댓말의 경우만 까를 붙이고요. 반말의 경우에는 까를 붙이지 않고 끝에를 올려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세 하면 학생이란 뜻이고 각세, 각세 하면 학생이냐? 학생이냐?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학생이니? 각세? 음, 학생이야. 자, 응은 한국말도 응, 일본어도 응을 붙여서 응, 각세. 자, 아니, 학생 아니야 할 건데요. 아니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써서요. 가운데 오는 장암 처리에서 응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너무 손발이 오글거려서 응이란 표현을 못 쓰겠어요. 이런 학생분들이 꽤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애교 뜰 때만 응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일본에서는 중년 남성들도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거부감 없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뒤쪽에 뭐뭐 아니야 라는 표현이 반말 표현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나이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아리마생 하면 존댓말 자, 나이 하면 반말의 부정형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갈게요. 아니, 학생 아니야? 음, 각세이자 나이. 자, 여기까지 합체해 볼까요? 학생이냐? 각세? 음, 학생이야. 음, 각세. 아니, 학생 아니야. 음, 각세이잖아이. 자, 이번에는 우리 회사원이십니까? 학생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직업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표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직업이라는 단어는요. 시고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붙여있는 오는요.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직업은 시고또, 남의 직업은 오시고또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낭이라는 표현은 무엇, 무슨 이라는 의문대명사예요. 자, 그래서 난데스까 하면은 뭡니까?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직업은 뭡니까? 오시고또와 난데스까? 자, 이번에는 단어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름이라는 단어는 나마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근데 내 이름은 나마에, 남의 이름은 오나마에. 존경의 오를 붙이겠죠. 자, 그러면 이름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나마에와 난데스까? 자, 근데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물을 때 일본 사람들은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다 죄송한데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죄송한데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함께 많이 붙여서 사용하자. 자, 우리도 한번 붙여볼까요? 죄송한데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지금부터 테스트,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요. 제가 한국말로 던지면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동시통역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박상, 직업은 뭐예요? 박상, 오시고토와 난데스까? 회사원이에요. 박상, 직업은 뭐예요? 회사원이에요. 나가무라 씨도 회사원이세요? 나가무라 씨도 회사원이세요? 나가무라 씨도 회사원이세요? 회사원이세요? 아니요. 회사원 아니에요. 회사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완벽하게 마스터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마스터 하시다